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10월 15일 목요일 탑픽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일특징주 점검 먼저 해볼 텐데 상승한 종목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kmh 같은 경우에는 경영권 분쟁 본격화 전망 속에 상한가가 가는 모습이 나왔고 둘째 옴니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린유리 수의 기대감이 지속되며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셋째 ibks 제10호 스펙 같은 경우에는 wsi와 합병승인 모멘텀이 지속되며 상한가가 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서는 전일특징주 점검 하락한 종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오스테오닉 같은 경우에는 120억원 규모의 3호 12반행 결정 속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고 둘째 유프렉스 같은 경우에는 12전환 공시 및 전환청구권 행사 속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셋째 코미파암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에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 신청 거절 소식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서는 10월 15일 목요일에 관심 갖고 봐야 될 섹터 및 종목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전기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조 바이든 후보는 4년간 2조 달러 약 2400조원 규모의 에너지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에너지 분야 대선 공약을 발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해당 공약에는 2035년까지 미국 전력 분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전기 관련주인 재룡전기나 선도전기, 세명전기, 광명전기 같은 전기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서는 대선조선 인수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드려보겠는데 14일 수요일 장마감 후 동일철강이 대선조선을 인수한다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공시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선조선 인수 관련주인 동일재강이나 동일철강, 화인베스틸 같은 대선조선 인수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마지막 세번째로서는 BTS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드려보겠는데 15일 목요일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 예정입니다 올해 기업 공개 시장의 마지막 대여로 꼽히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이 15일 목요일로 이제 다가왔는데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SK바이오팜과 카카오게임즈를 잇는 대여인 만큼 무리없이 따상 따상이라는게 일명 시초가 공모가의 두배 형성된 뒤 상한가를 갖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제 무리없이 따상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BTS 방탄소년단 관련주인 W홀딩컴퍼니나 넷마블, 키이스트, 손오공 같은 BTS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미리 보는 10월 15일 목요일 탑핵 종목에 대해서 내용 전달 전부 드렸구요 방송 보시고 유익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주시고 댓글에 영상 유익하게 잘 봤다 라고 남겨주시면 방송하는 데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일 전달 전부 드렸습니다 1.2.1.1 드셔복 4.1.1.1 2.1.1 2.1.1 3.2.1 3.1.1